사람은 물에서 태어납니다. 물은 사람을 이루고 기릅니다. 사람과 탄생과 삶을 탐구하던 우리는 해발 1458m 산의 정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물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산에게 기대어 삽니다. 산은 사람을 안고 품을 엽니다. 모두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찾아오른 우리는 왕을 품은 산으로부터 왕처럼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과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의 시작과 행복의 뿌리 거대 건강한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물이 품은 탄생의 기온으로부터 산이 나눈 천연의 재료를 담아 자연을 음식으로 그것을 건강으로 결국은 행복을 향해 갑니다. 마침내 이것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를 모두와 나의 행복을 이뤄가기를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자연에서 행복으로 출발합니다. 용평밸리 기품은 어머니 품과 같은 바랑산 대자연을 세상과 사람에게 나눕니다. 바랑산 탄생의 물을 기러 막걸리와 맥주를 빚고 바랑산 천연의 잎으로 차를 누려 단맛을 냅니다. 바랑산 생명의 숨으로 황태를 말려 풍미를 살립니다. 바랑산 보물들은 청정강원의 뿌리들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해로운 것은 모두 빼고 이루어온 것만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탁 이 한 끼가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편해지도록 몸의 건강과 마음의 치유가 행복한 삶과 사회를 이루고 이 수단이 온 인류에게 돌아가도록 시작합니다. 대자연이 준 것을 세상에 돌려주며 신 건강 한류 철학을 완성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 우리는 용평밸리 프리미엄 브랜드 기품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